우리가 바다입니다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. 그래서 북포드라는 나라가 미국과 국교를 했을 때 저는 미국, 캐나다 다 살잖아요. 그런데 호주만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팬데믹 때요. 저희 딸이 캐나다에서 하이프콜을 나왔어요. 대학은 무조건 호주로 오라면서 자꾸 끌고 온 이유가 있어요. 팬데믹 때 한국이요. 위로금 얼마씩 나왔어요? 얼마 받았다 얘기 들었는데. 20만 원. oh my god. 20만 원 갖고 뭐해요. 요새 대당에. 그렇지 않아요? 여기 얼마씩 나오지 않으세요? 18부터 한 사람당 3천 곳이 나왔어요. 2년 넘게. 호주 이런 나라예요. 죄송합니다. 저 혼자 이렇게 찍는 나라를 가르쳐줬어요.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. 모든 친구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. 그 당시에는.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, 그리고 코로나 여러분 아직 안 끝난 거 나오세요. 호주가 안전해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던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. 여러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. 한국 역시도 아마도 사람들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마스크 계속 쓰고 다니시고 있고. 그런 우려들이, 걱정들이 있으신 거예요. 그런데 호주는요. 그 옛날 부분에서 마스크 안 쓰고 다니던지 않았어요. 왜? 철저하게 관리했거든요. 철저하게. 맞죠? 그리고 락다운까지 있었어요. 락다운이 없냐면, 집밖에 바뀌었고 키를 못 나가기였어요. 그래서, 그때 당시에 제일 컴플레인 많이 했을라는지 아세요? 보이프렌드, 걸프렌드였어요. 두 분은 같이 살잖아요. 근데 걸프렌드, 보이프렌드 멀리 살 수도 있잖아요. 못 만난잖아요. 경찰서 가서 리포트했어요. 난 너무 보고 싶어 죽겠다고. 그래갖고, 그거 도장 받고 코로나 검사하고 그 집을 넘어가게 해줬어요. 그 정도로 철저하게 했어요, 여기가. 굉장히 나라에서 뭔가를 하잖아요. 거기에 대한 거는 아주...